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셋! 투 비하이데링스! 안녕하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, 트위스트 여러분.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소식 하나를 들고 왔어요. 네, 이번 저희가 유럽투어 때 부를 곡을 트위스트 여러분들이 직접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고른 곡을 저희가 이번 투어에서 부르게 되면 약간 되게 뜻깊은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진짜 어떤 곡이 선택될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링크를 통해서 저희 다섯 곡 중에 저희가 불렀으면 하는 곡 한 곡을 추천해 주세요. 와, 빨리 여러분들 앞에서 그 곡을 부를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맞아요. 그러면 공연날 만나요. 여러분 안녕. 안녕. 가고싶은 곡입니다.